스틸하고 죽겠습니다 랜턴만 잘 던져줘봐 간다아아아아아 어 죄송합니다 아하! 붕대 클라쓰! 클라쓰 너네! 클라쓰! 나의 붕대 클라쓰! 나 살려도 돼요? 그렇지! 나섰습니다! 에이! 잘했는데 다 이기네 거기 샤쿠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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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랜턴! 오 대박! 랜턴 좋았다! 우와아아아아아 슬레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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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츠고 파이브! 좋다 좋아 아 쓰레쉬 랜턴 좋았다 네 분 다 완전 밀었네 네 분이 끝났네 게임 아이고 좋네 아이 좋네요 시안해 잘하고 있어 우리 팀 반템 7킬 생신물 찾았다 이 집머리 찾았다 이 집머리 찾았다 이 집머리 어디 가는 거야? 이 집머리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? 코르키님 레드 드실래요? 코르키님 레드 드실래요? 집에 가네? 내가 먹어야지 집에 가네? 물어봤는데 왜 집 가네? 나랑 혼자 음 파하록스 13레벨이야 아 11레벨이네 알았어 풀로 나왔어요? 나 혼자 먹을게 아이 씨 든든하네요 음 음 이게 탑 아 아 상관이 죽네 자꾸 한 거기 3명 4명 다 있네 백업만 막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어디를 어 자식 대단한데 알았어 알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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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형들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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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왔나? 렌턴. 그렇지. 그렇지. 때려. 그렇지. 그렇지. 렌턴 쿨이었나 보다. 한 번만. 포탑을 파악을 했어. 바텀 끝났네. 운영에서 우리가 앞서네요. 그러게. 질 수가 없네. 이득을 계속 잘 굴리고 있어. 나서스 탑. 나서스만 봐줘야겠다. 리본만 봐줘야지. 나서스도 계속 괴롭힘 당해서. 나서스 엄청 못 컸네. 리본이 잘 컸어요. 근데 리본을 자꾸 노리네. 그렇게 잘 컸으니까 노리겠지. 근데 나서스는 이제는 1대1에서 리본이 안 지니까. 공 zit 구독하는게 좋아 accomplished. ecosystem hours taken to stay in и type where he stops. 공 없는데. 어이고. 아이고 뭐야 세구나. цв. 게임BERG. 아! 잡았다! 다행이다 리즘 아 나 잘못 클릭해서 궁이 취소됐어 괜찮아요 형 아무도 안 죽었는데 괜찮습니다 리드를 이기고 제 스킬 없어 스킬 없어 보여줘 형 형 형타 한번 딱 W R 신발이 없으시구나 제 그거에요 히드락 와 무섭다 큰 건 먹지마 쓰레기 새끼 아씨 궁운 한타를 하자 아 쓰레기 오라클 좀 먹지 오 오라클 먹고 들고 있네 좋구만 하디보 오오오오오 밀려야 돼 이거 밀리면 들어올 거 아니야 내가 물겨 아 나서 스몰게는 좀 드래골 에헤이! WK 내꺼!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말할 것 없다 이제 어? 같은 생각? 블루블루? 재웅부터? 블루부터? 어 강도 잊었었다 미쳤나봐 미쳤나봐 맷집 좀 네 설마 스틸 당하겠어? 이런걸로? 뭐지? 그림과 같이 빛나는 분인데 그만 싸는게 낫지 않을까요? 아 멋있어! 아 코르키 구경잼 어 샤크다 와아 멋있어 제압되었습니다 뭘까니깐 버프 나왔는데 불러드실래요? 그래 거락해드리겠습니다 소천사 나오고 신방사 나오고 신방사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기도 척 버프랑 드래곤이랑 먹었으니까 학사 중 바론? 지금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? 공? 아무 궁 있고 상궁 쓰실래요? 위로 그냥 가요 바론 가자고? 샷픈 밑에 있으니까 반응 가능은 좀 많은데 맞다 공대학교 하지 아 나 이거 뺏길 것 같아요 에이 강타 없지? 에이 강타 뺏기겠어? 설마 아 그렇지 나이스 빨리 썼어 잘했어 강타 늦게 썼으면 질 뻔했어 다원한 선택이었어 얘 왜 거야 자꾸 알았어 샷고가 이거 다 밋는데 아? 다 빠르네 샷과 다 밋는데 바로 밀죠 그냥 스트레스가 막으니까 형 가지 마요 안 가도 돼요 그냥 밀어버려요 와도 그렇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같이 닫는다. 미드로. 나이스. 다 같이 닫아야 한다. 박스. 차코. 그럼 더 싸워야 하네. 깨날받지 깡탑? 어 나 돈이 4천이야 왜 집에 안가? 먹을게 없어 발원 버프니까 뭐 괜찮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멋있다 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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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 ava 끝났네 난 보도 comme! 스루잉? 예스스루잉 예스ес! 예스 예스! 예스 예스 스루잉!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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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잖아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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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세고 나오는데 애들이 우리가. 엄청 세네. 뒤도 엄청 돼 지금. 이거 체력 다 없는데? 뭐 하는 거야? 아휴. 아휴. 봐준 거죠. 노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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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나 없다. 꼬르케도 이제. 왜 안 빼지? 미친집 빼라 얘들아. 다섯선 나왔다. 아이 살았대. 버프나 챙기면서 빠질까요 우리? 아니. 그냥 빼. 그냥 빼자. 그냥 빼자. 애들 온다. 그냥 빼자. 안 돼! 야! 무빙을 해! 나오고 뻔히 아는데 무빙을 하네. 뭐 하냐. 아니 뻔히. 물줄기가 보이는데. 바론이나 먹자. 쓰레쉬 오라클 없나? 내가 오라클 먹을까? 어 지가 먹었네. 내가 와딘 같이 해줘야겠다. 알았어. 오 크리시. 흑백. 아 빠르다. 와. 바로 먹자. 믿음이라도 되고. 게임이 이상하게 길어지네. 바로 먹자. 아 쫓아가죠. 아 쫓아가죠. 아 쫓아가죠. 쫓아가죠. 그렇게 없대. 빼야겠는데? 빼는 게 어떨까요? 빼는 게 어떨까요? 진짜. 진짜. 진지하게 말합니다. 이분이 계속 빼야 되는데. 샷코 때는 안 될 것 같은데. 빼지 뭐. 어차피 시간만 끌어도 바텀 미니까. 경우라클도 없어요. 미션이다. konser amber pedSi 어디 갔어? 심지어. 원스턴을 실패할ه 공개. 지 hid. ficou아지. 잘 freck top leagues. 밀 Judaism야. 결국 초기와 80%를 가배. 풍속 포인트 aufs. blocks Argentinian OfOW might be. 미쳤나 야 뭐하냐 코르키씨 옳치 아이 끝났네 이제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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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나 쳐야지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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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너무 깔끔한데? 아이 깔끔하죠 한 번 기억나 어어얼 李hhhh 정글 캐리ódme 저는 말하고 싶네요 음 어 승금전? 실버5에서 카드 당릉되가지고 아 깔끔하네요 질 수가 없네 최근 대전 기록 그냥 싸운다 싸운다 싸워 싸운다 나이스 잘 싸운다 그렇지 그렇지 더 싸워 더 더 싸워 자 2승 몇 점? 몇 점 올랐어? 5점이에요 아까 40점이었으니까 딱 5점 오르네요 퍼플이면 좀 더 주지 않나? 똑같아요 실버 1은 별채 없던데요 많이 주던데 괜찮습니다 이겼으면 됐죠 질 때도 5점밖에 안깎여서 부담이 없어요 실버 1에서 5점 원래 그 MMR이 높으면 1티어도 많이 오르지 않나? 저는 검색을 하면 딱 그 자리 실버 1이라고 하네요 이 리그에 맞다고 제가 6점이 기사에 맞냐 이 리그에 맞을까요? 2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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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정상이죠. 자격이 있습니다. 저도. 자격만 있으면 되지 뭐. 운전면허도 자격만 있으면 되잖아요. 그렇죠. 저긴 정상입니다. 잠시 후에 세번째 경기. 오늘 뭐 다 이겨버리지. 연승으로 MMR쯤 쭉 올리지. 알겠습니다. 이게 원래 연승하면 MMR쯤 올라가지. 그렇죠. 좋습니다. 골드 한번 당국 골드 한번 가야죠. 한번 이기면 이제 한 15점 20점씩 오르게 연승을 한 20연승 해버리는 거지. 그럼 무조건 골드 가나? 근데 그게 막판에 막 1점씩 오르는 구간이 있거든. 아 힘들죠. 거기 거기를 뚫어야 되는데 골드 갈 수 있네. 네. 자 저희 잠시 후에 세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. 여러분들은 다이너마이트 듀오.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두산.